지난 주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죠? 벤트 오버 일본엔 기적의 16강 우리 대표팀이 경기 막판 극장볼을 터뜨리며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연예계에도 많은 스타들 역시 함께 환호하고 감격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RM은 SNS의 최고의 날입니다라며 감격스러운 표정에 이모티콘을 붙여 마음을 대변했고 제이홉 역시 16강 우리 선수분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축하글과 함께 같은 팀 멤버 정국이 부른 카타르 월드컵 공식 응원과 드리머스에 맞춰 춤을 선보였습니다. 방송인 전현문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도하의 기적이란 글과 황희찬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선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월드컵 가수 김은복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밤새도록 응원할 것이라며 지난 4일 삭발 투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희찬의 역전골처럼 대한민국은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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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